3장 2장 이거 올리겠습니다 소멸 쓸거에요 소멸 바쁜 소멸을 사용하겠습니다 아이고 아프다 아프지만 소멸을 이렇게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탑니다 아 북녘이 탄거는 별로 안 좋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죽군과 힐봇을 낼겁니다 자 또 이거 먼저 냈어요 이거 먼저 내면은 안되는데 어 잠깐만 잠시만요 이거는 아이고 한장 탄다 제발 아하 하하 실수를 했네요 실수를 실수했는데 자 올빼미 탔구요 9장 차이 암살 아우 수행 두통까지 자 아이고 아퍼 아이고 아퍼 여기서는 여기서는 올리고 어 잠깐만 기습 쓰면은 기습 기습 절개 하면은 네 잡을 수 있죠 기습 절개 기습 절개 쓰구요 자 잡고 나오는거 암살 딱 해주면은 만약에 벨레 아 신폭이 있구나 생각을 잘못했네 신폭이 있구나 신폭이 있구나 신폭 내겠죠 어 신폭 내겠죠 이 데미지 주는거 사용하려고 대기중이네요 지손가락만 아프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판에 했던 인성질을 대돌아 되받는 되받는 예 요런게 핫스톤이죠 자 밧줄 밧줄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자 보자 자 이제 쏘겠네요 하나 둘 자 한공 누구보다 빠르죠 네 누구보다 빠르죠 저놈한테 네 요렇게 명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명치를 허락하지 않는 기가 막힌 예 명치 따위 이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 또 안두인이요 또 안두인 자 안두인 안두인 점쟁이와 점쟁이 점쟁이를 찾읍시다 점쟁이 그죠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쵸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 줍니다 음 일단 한발로 견지 안맞이 됩시다 자 이친구 왜 카드를 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제는 드러내도 되고 칼날부채를 사용해도 되요 곰성애자님은 어떤걸 내실래요? 칼날부채 혹은 춤추는검 이 두개 중에 하나를 낼건데 곰성애자님이 선택하실 카드는 어떤건가요? 칼날부채, 춤추는검 자 일단 이건 부채를 치겠습니다 자 춤추는검 칼날부채 어서 선택을 해주시죠 검 자 검을 내는 순간 이제 제가 햄파란거를 알려주는겁니다 저 친구한테 자 4코스트 4코스트 이건 어떨까 카드 엄청 모으고 있어요 저 사제 자 지금 저 사제 카드 엄청 모으고 있는데 자 저 그냥 로데브 내두겠습니다 로데브 여기서 그냥 내주겠습니다 자 10장이예요 이제 카드 안내면 터져요 이 친구 어 너 어 나만의 사제덱 자 이 친구 나만의 사제덱이네요 네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장 넘어가줍니다 저 친구도 카드 끝까지 모아요 어 어 심포 오 절개 카드 아홉장 됐습니다 저 친구 어 이제 카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장이죠 이거 쓰고 다시 아홉장으로 바꿔버립니다 기습 자 이제 뭐 고통을 고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훔쳐가는 걸 사용하겠죠 예 아마 훔쳐가는 거나 고통을 사용할 건데 아마 고통을 사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필드에 하수인이 한 번도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를 깔기 위해서 고통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이 좀 아키치마 하려고 그러나요 아키 아키나이 아키나이 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맞아줍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장 다시 이거 바꿔줍니다 카드 저도 오질게 원하는 카드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점쟁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점쟁이가 나와야 뭘 태우든 말든 하는데 하 점쟁이가 왜 안 나오고 점쟁이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점쟁이가 나와줬으면 하는데 네 신성한 돌꽃 자 여기서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벵클리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발 그발 벵클리프 한번 키워볼게요 내고 거의 올인식입니다 거의 올인 거의 올인 거의 올인식으로 냈어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사용하겠죠 아 마지막에 뽑았네요 뽑아서 사용하는 네 어머어머어머어머 양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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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쟁이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슬프네요 점쟁이 아까 나왔으면 카드 다 탔을 수 있었는데 오 로데브까지 자 로데브 로데브 그냥 암살을 줍시다 네 19짜리 암살 이렇게 암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올까요 저 친구 영능만 지금 한 20번 쓰는거 같아요 영능만 한 20번 쓰는거 같아요 진짜 도대체 무얼 들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쫘르륵 뒤집어보고 싶네요 패거리 한장은 제가 아까부터 들고 있었고 패거리 한장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 친구가 들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생움으로 생움으로 아까 하나는 암살을 훔쳐갔고 하나는 뭘 훔쳐갔는지 아 양폭탄을 훔쳐갔네요 죽군 죽군 나왔죠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죽군 리플레이요? 리플레이 저 방송 계속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고통 하나 죽이고 저 올빼미 저렇게 나온 거 좋죠 네 좋습니다 어? 어둠사제 이렇게 나온 것도 좋고요 점쟁이 드디어 나왔죠? 네 점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요거까지 이렇게 딱 해두고 자 자 이때를 위해서 동전을 아껴두었죠 아 그래요? 아이고 힐 붓이 저렇게 나간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어차피 힐 붓을 제가 피가 많이 안 달아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 게임은 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어... 유희왕? 유희왕도 카드 게임 아닌가? 자 저 친구 이제 똥줄 탑니다 천정 내열인가? 천정 내열인가? 일단 이거 올리겠습니다 천정 내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 올리겠습니다 자 뭐가 나오나요? 점쟁이 점쟁이? 그렇죠 점쟁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요거는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생명의 어머니 죽이고요 다시 한번 드로우를 보겠습니다 상대 지금 10장인데 2장 탑니다 카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죽음 탔고 간 좀 탔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칼만 차고 넘어가줍니다 아 유희왕 이 친구 뭐 코도를 2장을 사용하는 덱이에요 네 순식간에 카드는 6장 차이로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점쟁이 소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키, 치마 아키, 치마 쓰려는 것 같아요 뭐 아키, 치마 써도 상관은 없는데 벵가드는 수 있는 거예요 벵가드 벵가드라는 게임도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암살해줍니다 깔끔하게 암살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내주면 바이스 슈발츠 유희왕, 벵가드 아, 이게 다 카드게임이에요 제가 아는 카드게임은 하스스톤이랑 유희왕 밖에 없습니다 벵가드 오, 비폭탄! 비폭각을 재고 있었구나 저 친구 자, 패거리가 하나가 더 있죠 패거리 하나도 없나요? 패거리 하나도 없나요? 3 4 5 7 무조건 끝났죠 어, 이거는 무조건 이걸 낼 수 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사제를 잡습니다 위크로스도 카드게임이에요? 아니, 카드게임이 이렇게 많아요? verder 카드게임 엄청 많네요? 어, 내가 생각하는 카드게임은 요거 두개 밖에 없는데 아 온라인이 아니에요 온라인을 해야 사람들이랑 사람들이랑 모여서 해야 되는군요 자 우서 우서는 칼날 부채를 들고 가주겠습니다 매직 더 개더링 TCG의 아버지 되게 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와우 TCG가 그쵸 와우 TCG가 이거 만들기 전에 만든거잖아요 하슬스톤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것 때문에 만든거 아닌가요 생각 좀 해야겠어 생각 좀 해야겠어 하이하이 파타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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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공부해 유튜브 동영상 틀어놓고 소리 꺼놓고 공부해 어 매직 더 개더링 매직 더 개더링 뭐야 이거 몰록 낸거야? 이씨 거 몰록을 내다 영상보면 영상보면 아 구멍능 듀얼 마스터즈 유희왕 아 거의 다 저 매더게라는 네 그거를 모티브로 상한군요 어? 기습 치고 아니다 아유 잘못 눌렀다 아씨 어 괜찮네 다시 다시 자 이거 다시 내겠습니다 저 친구 좀 빡치게 해보죠 네 저 친구 좀 빡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기습하고 칼부 쓰고 칼로 쳐가지고 잡을라 그랬는데 네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 종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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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죠 네 어 종말이 다가온다 자 다시 정액 수행 Crowder Carnity 독재 Mul 잡으세요 예 분노 아 하트스톤 솔직히 받음 제 불 Ό 그쵸, 그쵸. 만화, 이게 유저가 편의성을 위해서, 아, 유저 편의성을 위해서 그 와우 TCG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자, 혈기사. 좋아요, 좋아요.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아이고, 아이고, 지능검 있네? 이거 부셨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어요. 아, 손패에 대지카드가 있어야지 만화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대지카드를 내는데도 또 그러면 만화를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저거는 안 됐네요. 덕분은 안 받았고요. 아, 만화 충전은 또 소비를 안 해요. 어? 잠깐만. 그냥 방탈하고, 배치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 봅시다. 소기 매스꺼워. 소기 매스꺼워. 도발은 또 못하. 천벌. 화산장 뽑고. 자, 양폭탄도 좋고. 타오리스산. 타오리스산에 칼날 부채. 자, 저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이 타오리스산 뒤에서 이제 혈안이 되겠죠? 야한. 야. 한. 동령. 야한. 야한. 어? 야. 한. 천벌. 그 다음에 저걸로. 어? 안치네. 자. 오. 몰록을 뽑겠다는 거죠? 몰록. 몰록이 나왔어요. 자, 몰록 한 마리 잡아줍시다. 그냥. 깔끔하게 잡아주고요. 떼주고. 자, 이거 내고. 이것까지. 딱. 키웁니다. 뱅클리프. 자. 뱅클리프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어. 지금 아프리카에도. 한 분이. 로그인 안한 상태로 한번 보고 계시네요. 네. PC 한 분. 모바일 한 분. 곰성회자님이 모바일로 보고 계시니까. 컴퓨터로 한 분이. 로그인을 안한 상태로 보고 계시네요. 생각 좀 해야겠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근데 블록. 그래도 처음. au. meus. 도망갈eker. ho. 어우 신성화 좋죠. 셔. 신성화 좋아요. 어우. 도발. 자 이제 여기서 멀록이 나와주면 좋을텐데 자 여기서 멀록이 나와주면 좋습니다 자 멀록멀록멀록 나와주세요 자 이거 그냥 올리고 칩시다 그냥 어우 아프죠 아프죠 굉장히 어렵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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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 왕축 왕축으로 이걸 잡겠다는거죠? 안 잡나요? 안 잡나요 설마? 잡죠 자 왕축 두개 다 빠졌어요 오케이 좋은거 나왔죠 일단 두장 트로우 자 패거리 소멸 그리고 자 하나 탔죠 아 하나 못 탔죠? 못 못 탔.. 무슨 무슨 카드 탔나요? 아 카톡 보내다가 못 탔는지 못봤네 아씨 아 무슨 카드 탔지? 아 무슨 카드 탔지? 자 두장 또 점쟁이 손을 또 써도 돼요 자 점쟁이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벗을 내도 되구요 자 참외네요 네 참외 엿박 까먹어 이렇게 또 태웠어요 응징의 겨우 아씨 무서운 카드 쓰네 점쟁이 패거리 힐본 그러면은 이제 거의 승기를 잡았죠 아 병력 소집 탔어요 병력 소집 감사감사 병력 소집이 탔다고 하네요 생각적일 싹시대 맞죠? 아 일단 몰록밖에 없는데? 어우 내가 이겼네 저친구는 하수인이 없어요 용사의 목장 혼절 있죠? 혼절 있습니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자 이 친구 혼절 시키면은 자 이 친구 혼절 시키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1 2 3 4 5 2 3 4 5 2 3 4 5면 끝났죠? 2 3 3 4 4 다음 애가 4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써줘야 됩니다 고마워 자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아아 좋구만 16등급 가겠네 16등급 자 해파로 16등급 올라왔습니다 16등급 올라왔구요 자 이제 전설까지 15개단 남았습니다 15개단 전설까지 15개단 자 16등급 왔습니다 이제 곧 15등급입니다 아 드루이드를 또 만나면 지게 되어있는데 드루이드 굉장히 까다로운 존재에요 자 동전 어 또 쪽파리네요 쪽파리한테 또 질 수 없죠 쪽파리한테 또 이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흑마덱이요 어이구 곰성의자님이 별풍선을? 아니? 별풍선을? 어우 처음 받아보는 별풍선인데 되게 설레네요 첫번째 텐클럽 지금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세요 곰성의자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곰성의자님이 회장님이세요 어? 어? 뭐지? 어? 피를 채워 어떻게 해? 자 저친구 억으로 들어갔죠? 이게 뭐야 또 이거 이거 안되겠다 너에게 카드를 주마 너에게 카드를 주마 너에게 카드를 주마 너에게 많은 카드를 주마 자 자 와 곰성의자님 저 별풍선 처음 받아봤는데 별풍선 하나에 11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현금으로 하면 65원인가요? 65원 벌었다 이야 행복하다 크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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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 났는데? 이거 치고 어 소멸 나왔다 다행이다 어? 잠깐만 이거 대고 이것까지만 잡아놓자 패거리 아 그러네 패거리 썼어야 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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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살기 바빠 미래를 팔았습니다 미래를 안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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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야포야? 자군이다 자군 자군옵니다 자군 5마머 15마머 오이씨 안 돼 내 명치가 털렸어 처음으로 명치가 털렸다 젠장 처음으로 명치가 털렸다 명치가 털렸다 와아 명치가 털리다니 안되 명치가 털리다니 자 쪽발입니다 쪽발이 기우 빠이 빠비기 기우 빠이기 잡아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딱 잡을 수 있는거 딱 나왔죠 기습하고 칼을 써야지 칼 쏘고 기습 안됩니다 제가 이거 실수 많이 했어요 칼 치고 기습 쓰려고 했는데 기습이 안나가고 뭐야 이거 그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그거 하면은 굉장히 뼈가 아파요 다음판까지도 막 이렇게 아씨 기습 아씨 기습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열받거든요 자 이 친구 다음에 그 3코짜리 그거 쓰려고 그러는거죠 그거 쓰려는거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요렇게 어? 그거 없나? 자 기계법사한테는 기계를 제거해주는게 최고죠 기계를 제거해주는게 최고입니다 자 이거 침착맨 내주세요 큰거 나오면 바로 침착맨으로 어 이 친구는 큰게 뭐 벌목기 벌목기 정도가 큰거죠 네 벌목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침착맨을 냈습니다 자 봅시다 만화지룡 설마 신비한 화살? 왼쪽! 왼쪽! 아 좋아요 왼쪽 좋아요 저 뭐 할거 없잖아요 턴 넘기세요 자 저는 그러면 그림자 밝기로 다시 다시 가져와줍니다 네 굉장히 빡치겠죠 이거 그냥 잡아줍시다 그냥 잡아줍시다 불쌍하니까 불쌍하니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곰성회장님 제 아프리카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은 곰성회장님이 열혈팬 회장님이세요 그 다음에 뭐 그레이더 원이라시는 분이 이제 서포터 회장 크 기가 막힌다 엄청나다 자 저거는 일단 칼부로 뭐 하나 찾아봅시다 자 요걸로 이렇게 잡아주고요 설마 파멸이 나오고 있어요 아 기계인데 자 다행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계 이렇게 없애리죠 자 저 친구 기계를 깔고 싶을 거예요 기계를 굉장히 깔고 싶은데 자 연구 쓰죠 자 만화 기계가 아닌가 폐폐가 기폐벽사 아무튼 기폐벽사에요 이분 음 칼라루체 좋죠 점쟁이 점쟁이 앞에 양폭탄 자 양폭탄도 굉장히 이 사람한테 짜증나는 카드죠 네 자 저거 하고 이제 이걸로 명치를 한번 치고 명치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영능으로 이 양폭탄을 제거해주겠죠 어 그냥 그냥 치나요 어 그냥